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6일이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보내는 주일인데요. 11월 27일 하늘드락에서 송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기 선교사님 선교 후원을 위한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오셔서 따끈한 차도 마시고 또 선교하는 데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토요일 한 6시 정도 됐는데 어둠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하늘드락 지금 야경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밤에 이렇게 네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초롱 지금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지금 9개 이렇게 달았는데 아직 계속 공사를 할 건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차도 마시고 깊어가는 겨울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들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의 모습입니다. 알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차도 마시고 깊어가는 겨울밤 하나님의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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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는